뱅스 롱인 태워서 캐스팅 반탄유 안에서도 입질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자잘한 입질이 많은데 계속 반탄유를 태워서 줄을 줘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이제 가라앉아야지만 이제 되니까 자 입질 지그시 견제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힘좀 쓰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좋아 멀리 사물었어요 멀리 사물어서 이렇게 여러분 땡길때는 드랙이 조금씩 풀려야 돼요 아시겠죠 안그러면 힘듭니다 그 드랙이 풀려야 목줄이 안터지는 거에요 그렇지 더 와 더 와 그리고 나가는 속줄이 있을때는 잘 잡고 있고 그렇지 이럴때는 감고 다시 그리고 가까이에서 드럭빵할때는 드랙을 조금 잠그고 여기서 지그시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